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옥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 샵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개발선생장 아주 묵은둥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생장 정말 잘 자라고 있죠? 우리 개발선생장하고 가재발선생장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데요 가재발선생장은 지금 꽃목어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뿔긋뿔긋하게 지금 거의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 가재발선생장 빨간 가재발선생장 노란 가재발선생장 지금 꽃들이 꽃목어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빨갛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묵은둥이 개발선생장들은 지금 얘들도 열심히 제가 새잎을 지금 따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와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쑥 나와 있고 계속 지금 따주고 있답니다 이제 새잎을 따주게 되면 이제 꽃도 뭐 일찍 빨리 나오라고 그 새잎을 따주긴 하지만 또 새잎이 안 자라나면 이 목대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엄청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막 우리 목대들 좀 보세요 막 빳빳해가 아주 막 건강하게 아주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크답니다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면 정말 너무 지금 대가 목대가 엄청 커요 그리고 뭐 이 옆에서도 지금 새순들이 나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밑에는 몇 가지를 제가 새순을 나눴더니 이렇게 지금 쑥 커가 이렇게 옆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밑에 처지는 잎은 다 따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묵은둥이 개발선생장들이 오래오래오래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묵은둥이 개발선생장도 이게 수명이 있어요 정말 오래되면 얘들도 말라서 이렇게 끊겨서 이게 수분이 많이 적어져서 죽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는 아주 새잎을 싹 둥싹둥 잘라서 아주 작게 키가 작게끔 만들어주면 얘들이 또 자라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가끔 물도 좀 뿌려줘야 되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한 번씩 물도 뿌려주고 있답니다 그래야 우리 묵은둥이들이 오래오래 수명을 이어가면서 오래오래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관리를 잘 해줘야 선생장들이 좀 많이 크거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아주 풍성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원총 개발선생장입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면 얘들도 지금 목대들이 이 정도로 크고 있어요 이 정도로 크고 있는데 아주 풍성하게 얘들은 이 선생장보다는 오래 안됐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더 건강하답니다 어릴수록 더 건강하죠 입들이 그런데 이제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목대가 좀 오래됐어요 얘들 오래되다 보면 입도 많이 따줘야 되고 안그러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면 안된답니다 자 저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아주 대가 많이 굵은 우리 원총 개발선생장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대들이 좀 굵어요 제가 저만큼 손이 잘 안 닿는데 얘들도 지금 아주 건강하게 열심히 잘 크고 있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 과제발선생장들하고 여기는 목기린 접목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는 목기린을 이게 한 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밑에 새순단을 계속 잘라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영양분이 우리 개발선생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 꽃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 피면 아주 굉장히 예쁘답니다 아주 빨간색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예쁘게 잘 핀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피고 요 밑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 튼튼해요 얘들도 계속 새잎이 나온 걸 계속 따줬답니다 꼭 일찍 보려고 따줬더니 얘들이 더 잎이 더 건강하고 아주 탄탄하게 더 잘 자라졌어요 지금 아주 정말 아줌마 탄탄합니다 이렇게 윤기가 잘 잘 잘 흐르면서 새순을 계속 따주고 또 밑에 그 목기린 새순이 나오면 다 계속 잘라줬더니 그 영양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게 한쪽 가지 뻗어서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도 한쪽 가지가 뻗어있고 자 우리 이쪽에는 백운이야를 지금 안으로 들여놨답니다 너무 잘 자라요 백운이아가 꽃도 많이 피고 그래 그랬는데 바깥에 놨는데 이번에 들여놔 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춥고 그러면 바로 얼기 때문에 벌써 얘들은 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여다 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잘라서 이웃에도 공유도 하고 이렇게 나눔다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자라가 있답니다 우리 백운이아 자 여기는 간음죽인데 우리 그 그 예 황금 간음죽인데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예 먼저 한번 보여 드렸죠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꽃이 다 지었어요 5년만에 사다 심은 지 5년만에 자라서 이렇게 꽃이 폈었는데 이제 다 꽃이 지금 지어서 지금 노랗게 변했죠 여러분들 오늘 또 애국 채널에 오셔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에는 많이 날씨가 춥습니다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안 걸리게 감기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 때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답변중인지을 위해 拍달 там 4 3 4 5 5 5 7 5 감사합니다.